이건 이제 CEO 바뀌기 전에 어제 스타벅스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스타벅스의 원래 트리플샷 리인벤션 스트레티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기본 스타벅스의 전략입니다. 그래서 세 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를 두고 각각의 투펌프라고 하는 핵심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. 이 세 가지의 샷은 여기 보시다시피 스타벅스 브랜드를 엘리베이팅 이제 새로 개선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갖다가 브랜드 자체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부분 그래서 매장 운영 개선이나 목적에 맞는 매장 이런 걸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늘리고요. 그 다음에 이 리노베이션을 가속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하고 확장인데 이걸 이제 5년 내에 리워드 회원을 지금 7500만명인데 이걸 두 배로 늘리려고 하는 거죠. 이게 축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려고 한다. 그래서 2030년까지 5만 5천 개 매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스타벅스의 브랜드 재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미국 내 매장 수도 이제 1만 6천 개 이상 늘리려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2만 개까지 늘리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우선순위입니다. 이걸 그냥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움이 현재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각각의 이제 그 투펌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제 세 가지를 하기 위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이게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너, 파트너 문화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효율성은 당연히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고 파트너하고의 어떤 관계 이게 이제 잘 돼야 회사가 잘 된다. 그러니까 파트너 경험을 이제 향상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기본이에요. 이게 기본으로 이제 스타벅스가 쭉 가는 길인데 문제, 핵심 문제는 뭐냐.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있죠. 3분기 매출이 1% 감소했습니다. 그 다음에 글로벌 트래픽 감소가 5%라 돼요. 즉 매장 방문자가 이제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죠. 중국이 매출의 약 10%를 차지하는데 약 11%나 감소했어요. 통일 매장 매출의 14%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물러나는 CU의 어떤 이야기를 봐도 중국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왜 이렇게 커졌냐. 결국 이렇게 만든 기업 두 개가 있죠. 중국의 루이싱이랑 코티라는 두 기업이 있는데 커피죠. 아시겠지만 루이싱은 다 아시잖아요. 라스트하게 퇴출도 되기도 했고. 그렇죠. 여기가 현재 중국 커피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. 일단 뭐 분기별 매출이 10억 달러가 넘어서면서 2만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요. 그 다음 매분기 1300개씩 오픈합니다. 어마어마한 숫자로 오픈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만든 창업주하고 CEO가 이 찰스 루 라는 사람하고 제니 이름이 갑자기 생긴 이 둘이 퇴출됐어요. 그때 분식 매출을 부풀리게 하다가 여기에 퇴출됐는데 중요한 건 이 퇴출된 이 두 사람이 코티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. 2022년 10월에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만들어서요. 이게 2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중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커피 체인점이 됐어요. 현재 중국 내 6천 개 매장 전 세계에 7천 5백 개 코티라는 이 매장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문제 같은데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다.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데아 같은 그런 전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략이 루이싱에 대한 그 좀 안갚음이 있는지 그 매장에 가장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매장을 오픈해요. 하고 나서 커피 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합니다. 그런 전략으로 이제 사람을 끌어모으고요. 또 하나가 썸머 아이스 드링크 시즌이라고 하는 9.92위안짜리 하루에 9.92위안만 내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. 1.4달러 정도 되는 거 그걸로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냐.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안에서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갇히는 거죠. 사람들을 여기에 가두려고 이제 프로모션을 막 한 거죠.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형 근접형 신규 매장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이 루이싱의 모멘텀이 이제 이걸 죽이는 거죠. 얘네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루이싱이 지난 분기에 동일 매장 매출이 20% 넘게 감소합니다. 이런 상황이죠.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루이싱은 하겠지만 스타벅스는 중국에서도 이제 가격이나나 마진 타협을 안 하지 않습니까. 이 회사는 같이 경쟁에 참여를 안 하잖아. 이런 데랑 앞서도 그랬지만 그 파트너 즉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고객 경험을 늘려서 그냥 가격을 제대로 받고 이제 팔려고 하는 거지 이런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가격에 민감한 고객이 다 넘어간 거예요. 이쪽으로 포티라는 곳으로 다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결국 그 가격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저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언제 수익을 낼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.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앞서 말한 찰스루라고 하는 이 이 세운 분이 이 사람이 베이징 법원에서 그 부채 상환 그 명령을 받았어요. 이게 19억 위안이죠. 19억 위안이니까 2억 6천만 달러입니다. 2억 6천만 달러를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. 이 분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영향을 과연 안 줄 건가 이것도 여러 차이 문제가 있고요. 결국 확장을 하는데 부채를 상당히 많이 짊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루이싱때랑 비슷한 느낌 둘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. 막 어마어마하게 늘려가지고 성공하면 장땡이고 실패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죠.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스타벅스한테 좀 힘든데 결국은 이런 문화라는 것도 이 문화 형성에는 좀 도움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수준이 올라가게 될수록 이런 커피사들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좀 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래서 짧은 부분 짧게는 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도 결국은 뭔가 이제 브랜드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. 현재 그 앞서 이게 오늘 올라오니까 그런데 지난 10년 중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풀이었습니다. 21배였고요. 프리 캐시 플로우도 22배밖에 안 되는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과거에도 마찬가지죠. 그렇다고 중국 내에서는 지금 그렇지만 글로벌로 이렇게 글로벌이든 미국 내든 계속 경쟁자하고 싸웠지만 결국 기간 동안 자본 배분을 잘 해가지고 다 넘겼습니다. 이 기업이 그래서 전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되게 잘 할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중국 문제가 여전히 있죠. 그런데 CEO가 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문제는 스타벅스가 못했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Jackson 고식 고식 주단 고식 고식 완전 고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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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